안녕하세요 메쉬입니다. 오늘은 미나연과 함께 두부가자를 만들어 볼거에요. 두부가자 좋아하세요? 두부가자? 저요? 안먹었어요. 두부를 좋아해요. 두부가자는 강아지 키우시는 견주님들도 먹을 수 있고, 강아지도 먹을 수 있고, 좋은 간식이거든요. 두부를 염분을 빼서 준비를 했어요. 끓는 물에 15분 정도 데치면 염분이 싹 빠져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찬물로 살짝 식혀서 준비했는데요.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주세요. 그냥 막 자르시면 돼요. 이 정도? 미나연한테 한번 잘라 볼래요? 마음대로 막 크게 떨어져요. 굿! 한 다음에 마법의 가루. 짱! 이게 뭘까요? 메이킹샤장? 응. 이거는 쌀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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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쌀. 쌀가루가 직접 만든거에요. 이거를 넣을게요. 쌀가루. 강아지 행복하게 했네. 그리고 여기다가 다 놓고 놓고 170도에 20분 이러면 끝이에요 김치도 좋아해요? 좋아해요 근데 맛있는 김치만 맛있는 김치만 맛없는 김치도 너무 많아요 아 진짜? 우리집 김치 한번 먹어볼게 해야겠는데? 아니 진짜 저희 김치는 한 번 줘볼까? 한번 먹어볼래? 진짜 내가 김치가 맛있을댔 나 먹고싶어 맛있어? 괜찮죠? 안 매운데? 안 매워요? 음 계속 먹다 먹으면 매울텐데 이거 먹을래 아니 밥을 저희들은 밥? 밥 먹을래요? 밥 먹을래요? 그렇다네요 여러분 이 라면은 밥 음식이야 오늘의 사람 알았어 음식 아니야 라면은 간식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오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어요 먹어볼래요? 어? 먹어본다고? 김치랑? 아 그래 김치랑만 먹어봐 김치랑 이거 어차피 빨강으로 저도 오늘 강아지 할래 한 개 한번 먹어봐요 한 개 하나 먹어볼까?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짠 갔네? 호니 호미 앉아 여자들이에요? 남자 여자 바랜다 응 부부 부부 부부? 앉아 기다려 아니 오빠 얘야 안돼 기달려 기다려 이 주 이 주 일까요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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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오 대박이네 네 여러분 오늘은 주구과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노미야 어땠어? 아주 신났다 네 여러분도 사랑하는 반려분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보는 거 같애 맨씨는 여기서 자꾸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비익한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